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참 제가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부엄을 발견했습니다. 부고 김용은, 세계일보 기자 김용은 씨 별세, 연합뉴스의 아주 짧은 기사입니다. 11월 15일자인데 김용은 세계일보 기자 씨 별세, 김윤수 씨 아들상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아니 그렇게 현직 기자가 변을 당했단 말인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한참 젊은 나이일 텐데 현직 기자가 변을 당했을까 있나 라는 생각에 혹시나 해서 김용은이란 분의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11월 15일자 세계일보가 전하는 부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은 세계일보 산업부 기자가 11월 11일 근무 중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38세입니다. 충남대 도구동문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충청투데이와 대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한 고인은 지난 7월 세계일보로 옮겨서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와 바이오 제약 유통 분야 취재를 맡아왔습니다. 유족으로는 35세의 부인 전 다운 씨와 8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빈손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참 젊은 분의 부고를 접하고 과로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로사.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의 부엄을 접할 때는 애석함과 안타까움, 남기고 떠난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노년의 죽음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인연이 있던 젊은 분들의 죽음은 정말 세월이 가더라도 오래오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3년 무렵에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있던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갑자기 뇌출혈로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벌써 한 20년 정도 오른 지금도 퀵사 생활을 함께했던 후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도 아마도 특파원 업무가 경무였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도 사인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바는 과로가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김용은 기자의 입사 동기들이 한국 기자회폐부에 남긴 추도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용은 기자는 세계일보로 이직하면서 혼자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하려면 큰일 났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눈빛만은 빛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생경한 출입주를 막게 돼서 걱정스러울 수만도 하지만 대화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대한 자부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도 용은 선배 대단하다는 말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함께 야근 중이던 동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용은 선배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별일이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약한 소리를 전혀 한 적이 없는 거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에 장례식장에서 거의 영정사진까지 접혔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선배 대체 왜 가신 겁니까? 짧은 인연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때때로 김용은 기자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함께 새 직장에서 생활을 시작한 만큼 더욱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의 힘내잖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다 모이면 결국 함께 못한 회식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세계일보 입사 동기일동이 올린 추도문이 한국 기자협회보에 실렸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소풍과 같다 인생이 소풍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짧다는 겁니다. 동기생들이 저도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하는 시점을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로서도 지난 날을 가끔 되돌아보면 좋았던 날들이 언제 그렇게 빨리 가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년, 천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가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삶이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 그리고 뻔뻔함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젊은 죽음 앞에서 저런 몇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선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감사하다.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잘 챙겨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살자. 왜? 삶이 짧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께서도 일이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내딛는다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젊은 기자분의 부고를 접하고 저와는 인연이 전혀 없지만 좀 시사 문제를 떠나서 떠오른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